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원로 목사의 3주기 추모예배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추모예배 영상설교에서 고 옥하는 목사는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땅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옥 목사님이 생전에 교인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걱정해 주셨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 목사님은 건강과 가정을 희생시키며 목회와 사역을 위해 살아오셨다고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김효은 은퇴장로는 옥 목사님은 진정 교회를 사랑했던 목회자였다면서 교회에 유익한 것은 수용하셨고 교회에 해로운 것은 자신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자르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함께 진행된 제1회 음보상 시상식에서는 서울신일교회, 청주꿈이 있는 교회, 통영한우리교회가 목회부문 수상교회로 선정됐으며 학술 부문에는 심사 결과 적합한 논문이 없어 수상자가 없었습니다.